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로 배추 적항에 타격을 입어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8,989원으로 1년 전보다 69.49%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여기에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.3% 줄었고, 가을 배추 재배의 양 면적이 1년 전보다 2.1% 감소해 배추 가격이 오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산 배추 수입과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배추 가격은 당분간 증가 세대에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.